왕전문배우, 이모씨의 뒤를 이을 왕전문배우는 누가 있을까요? 김수현씨의 왕연기가 최근 제가 본 요즘 세대의 배우분들 중에 제일 기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역할이 왕이다 보니까 캐릭터는 표현해내는데 기품이 잘 안보이는 분들도 사실은 있긴 했거든요. 그런데 김수현씨는 굉장히 로얄 패밀리 같은 기품이 느껴지면서도 본인의 캐릭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